춘향 형상 살펴보니 춘향 형상 살펴보니 숙대머리 귀신 형용 숙대머리 귀신 형용 좋아요 저항마곡방을 찬 자리에 저항마곡방을 찬 자리에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생각난 것이 님뿐이라 폭우치고 폭우치고 한양랑곡은 폭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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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하얀 한 부분 고우치고 오리장 청별후로 오리장 청별후로 오리장 청별후로 한 박자가 길었어요 오리장 청별후로 청별후로가 정확하게 일곱 번째 박에서 나와주셔야 돼 시작 오리장 청별후로 좋아요 오리장 청별후로 일장 청별후로 꿈풀고 부모양 그을 공부로 별이 없어서 이러는가 별이 없어서 이러는가 잘한다 여의 신혼금스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의 신혼금스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대궁항아 추월같이 대궁항아 추월같이 번뜩해지소 사과서 빛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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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뜩해지소 번뜩해지소 사과 번뜩해지소 사과 번뜩해진 5와 6백에서 나와야 돼 번뜩해지소 사과 마왕방대박효 5,6박에서 다 끝내버려야 돼 막내가 막내가 아무리 마광막내 해갖고 그 막내가 아무리 저기 화려하다 한둘 그 안에서 박자에서 끝나야지 박자를 넘어가면 안 돼 시작 마왕방대박효 다시 눌러줘야만 마왕대 여기 나오니까 여기에서 네번째 박에서 그거를 앙 이걸 해줘야 돼 시작 마왕방대박효 수수님 앵무서로헐레가 어이 보며 앵무서로헐레가 어이 보며 어이 보며 어이 보며 앵무서러 헐대가 어이 보며 앵무서러 헐대가 어이 보며 어 지하오 앵 언젠 방 즉 참 뭐 하 요 조 언니 Cars 아 아 네 음 예 우져 apa 목을 꿀 수 있나 목을 꿀 수 있나 여기가 좀 버무려졌어요 목을 꿀 수 있나 목을 꿀 수 있나 손가락에 피로 올래요 손가락에 피로 올래요 사정으로 편지하고 사정으로 편지하고 간장 썩은 눈물로 간장 썩은 눈물로 임무화사광을 그려볼까 임무화사광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화상이 나와줘야 돼요 임이 길지 않아요 임무화사광 임무화사광 다시 임무화사광 임무화사광 해보세요 시작 임무화사광 자 안 맞아 안 맞아 임무화사광 임무화상 그려볼까 그려볼까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나구 우굴정 다하 간장성어 나 우굴정 다하 간장성어 다하 간장성어 장을 미리 올리지 말아 야구 우굴정 다하 간장성어 나 우굴정 다하 간장성어 굿굿 잘했어 비만 많이 와도 비만 많이 와도 임허그 생각 독수부용어 영캐는 체련여화 영캐는 체련여화 체롱망체업어 체롱망체업어 뻥 따는 여인네들도 뻥 따는 여인네들도 또 올리지마 체롱망체업어 뻥 따는 여인네들도 체롱 체롱 체롱망체업어 뻥 따는 여인네들도 남궁은 생각 남궁은 생각 일반인에 일반이라 날궁은 scientific 날궁은 시작 날궁은 좋은 팔자 날궁은 좋은 팔자 날궁은 그러죠 홉문 밖을 못 나가니 홉문 밖을 못 나가니 홉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연케련아 뽕을 따고 연케련아 내가 만일에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궁 허건리기 퇴거르면 옥중궁 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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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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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궈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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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태궈듬 면 그때 우리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일반 일화까지 했어요. 날보다 이거 처음 들어가는데. 지금 날보다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어렵지요? 겁나 어렵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쭈루룩 하니 진도를 빼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뒤에 가서 무거운 그게 있어놔서 내가 그랬던 거였어. 그리님 물 좀 잡수 가세요. 예. 귀여워. 귀여워. 너도 호전몽은 잘 안돼. 응? 호전몽이 잘 안돼요. 흩어져 버려. 호전몽이 안돼요? 호전몽 시작! 호전몽 몽을 꿀 수 있나 호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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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을 꿀 수 있나 이제 하시리 나일 본和 icons 나일 보다는 좋은 지 좋은 파 Mal 초근팔 팔 내리면 안돼 초근팔팔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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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부어다가는건 초근팔자 시작 날 부어다가는 좋은 팔짱 제일 근사치로 지금 권종원쌤이 하는데 좀 잘하셔 다시 날 부어다가는 날 부어다가는 초근팔자 거기까지 좋아 초근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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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근이 아니라 초근팔자 시작 초근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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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근이 아니고 초근팔자 초근에 봉을 따고 연쾌여나 내가 만이래 내가 만이래 도련님을 못 보고 도련님을 못 보고 도련님 kids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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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허거 원지기 태궈듬면 태궈면 옥중 구헌이 옥중 구헌이 그 음들을 딱 이어서 오는 거여 뭔 말인지 알겠지? 옥중 시답 옥중 구헌시답 구헌이 태궈면 태궈면 그거야 짤막짤막하게 떼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걸 이제 다 하나로 꾀해자면 옥중 구헌이 태궈면 태궈면 시작 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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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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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옥주옥 호호 이 태어들면 그 박자에서 꼭꼭 박아가지고 해야 돼 꼭꼭 잡아서 꼭꼭 잡아서 그 음을 정확하게 잡아서 가야 돼 저거에서 뭉개고 길이 빼고 그럴 짬이 없어 그 짧은 척척척 나가는 사이에서 다 그음을 하면서 가는 거야 옥주옥고 호호건 이 태어들면 한치 오차도 없이 시작 옥주옥고 호호건 이 태어들면 문구적거리지마 거기서 한눈팔고 문구적거리고 할 수 없어 짧은 음 사이에서 다 그걸 착착착착 가야 되니까 길게 하고 누리빼고 그럴 자리가 어디 있다고 거기서 누리빼 옥주옥고 호호건 이 태어들면 시작 옥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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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옥주옥고 호호거 자 거기부터 안맞아 음이 안맞아 음도 안맞고 박자도 안맞아 옥주옥고 코가 세 번째 바퀴 떨어져는데 뭐하고 중을 막 늘이빼고 있어 시작 옥주옥고 호호건 이 태어들면 오 Recorib 호호건 옥주옥고 옥주옥 옥주옥 옥주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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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는 손난 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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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와 모이기 상사와 모이기 상사와 모이기 상사와 모이기 상사 모이기 될 것이요 일곱 번째 박이서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너 왜 못 들을까? 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왜 그걸 못 들을까? 한 음 두부 차이도 아니구만 될 것이잖아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무덤 앞에 무덤 앞에 무덤 앞에 오브 Hep 톤은 인낯 안 도 그렇죠 인낯 안 톤은 인낯 안 도 굿 망부서기 망부서기 이 아니고 망부서기 망부서기 될 것이니 될 것이니 생전사구 생전사구 이 원통을 이 원통을 알아 주리 알아주라 알아주라 또 이따란 마리냐 이따란 마리냐 방성 통 통 통 통 통 울 울 울 울 울 굿 울 일 에 울 울 뭐 질러 갔지요? 이런 노래가 어떤 것 같은데 잘 나갔구만 먹으리오 눈을 동그랗게 보고 있다네 동그란 눈으로 동그랗게 보고 있어야네 날 보던 거 능은 초근 팔자 자 거기서 날 보던 거 능은 초근 팔자 시작 날 보던 거 능은 초근 팔자 운문 밖을 못 나갔니 뽕을 따고 연캐련아 운문 밖을 못 나갔니 뽕을 따고 연캐련아 내가 만일에 돈을 따고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그러니 옥정고 헌이 대구드면 옥정고 헌이 대구드면 옥정고 헌이 대구드면 나무는 무덤 근처 선남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오. 상사목이 될 것이오. 무덤 앞에 있나간 돌은. 무덤 앞에 있나간 돌은. 망부서이기 될 것이오. 망부서이기 될 것이니 좋아요. 생전사구 인원통을. 생전사구 인원통을. 알아주리가 너희의 틀어난 말이냐. 알아주리가 너희의 틀어난 말이냐. 방송통곡을 울음허그룹다. 방송통곡을 울음허그룹다. 도움을 해갖고 오셔. 그래갖고 다음주에. 아니 다음주는 뭐도. 우리는 다음주 수업이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